비파 하고 싶은 거 맞아 당신? 맞아요? 비파 하고 싶은 거 당신 그냥! 죄송해요! 비파 잠깐 반짝하니까 원하지 못하면 어떻게든 발 한 번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아니지? 불쏘려야겠어! 오늘 휴강인데 열의를 꺾지 못하고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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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아! 아예 이거를 진짜 잘하는데? 아 나 어떡해 나 너무 떨려 근데 오늘 빨리 부를게요! 아 반갑습니다! 휴강이라서 지금 된 지 한 20분? 20분 정도 됐죠 지금? 아 그러면 꾸티니님 설명 준비했거든요? 꾸티니님 이 사진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 이런 것도 준비하셨어요 이름 임성찬 나이 96년 내 이름이 임성찬이 됐네 어? 왜요 왜요 왜요? 상차나! 아! 잠깐만 잠깐만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과주비 이름이 임상은 제대로 적었는데 근데 상 돌림이시구나 커리어들 임선민인가 남매 근데 사실 이런 거 잘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왜요 왜요 왜요? 나를 더 깎아내리는 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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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깎아요 이게 아니 너무 별로가 없잖아 왜 이렇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 보셔야 돼요 제가 어제 피파 한 건데 잘했거든요? 잘했다고요? 생각보다 잘했어요 맨 위에 컵 투투 그러면 근데 피파를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 지금 한 거야 아니면? 진짜 튜토리얼 하고 바로 한 수준이에요 아 진짜요? 네 진짜요 이제 ㅋㅋㅋㅋ ㅠㅠ 해줄 수준 아니 이건 처음 한 거라고요? DP 파. 했다 안 했다 진짜로 진짜 진짜 안 했어 하는 법도 몰라 아니 저도게 봐 봐 맞 conversation 네 아니ед 체크 슈퍼 쥐코! 왔다! 왔다! 슛이 자꾸 쥐지마!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드리블은 진짜 거의 네이마르 2급인데 아 진짜요? 슛이 딱 우정행 씨였어요 이런 드리블 같은 거는 근데 솔직히 한 2시간만 배우면 다 뺏을 수 있는 드리블이에요 어차피 우리 올해 할 거 아니니까 쉬운 거만! 아 완전 좋아요! 딱 쉬운 거만! 여기선 이렇게 가고 여기선 이렇게 해라! 딱 이런 거만 내가 알려줄게 있구요! 와.. 이거 혹시 쉐어 가능한가요? 쉐어가 뭐예요? 아니 아니요 하하하하하 좀 신나셨는데? 백화점 간 거 같은데 갑자기? 저는 이렇게 막 900만 원이 들어온 적이 없어서 아 정말요? 아니 아니 진짜 할 거였어 네 아니 그러면 하나하나 이렇게 다들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지금 부담스러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부담스러워해 지금 하악! 아니 그렇게 하나하나 너무 몸을 이렇게까지 가까이 와서 누가? 누가 이렇게 들어 어라 랍스 탕! 아 네네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유튜브에 쓰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부금을 또 깔아줘야죠 아 진짜요? 이상호라고 있어요 알죠 당연히 이 분이 이제 하실 때 쓰는 건데 역시 이상호? 이게 뭐야? 역시 이상호 이게 이렇게 하다가 역시 이상호! 해서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이게 딱 듣다 보면 아 여기가 후기구나 감이 올 거예요 후기? 후계사가 누르는 거예요? 네 이제 오잖아 어? 역시 이상호! 그렇지! 아는구나! 제발! 자 여기서 아홉 개 오 뭐야? 뭐야? 와 아홉 개가 바로 또? 하라노! 뭐야 뭐야 뭐야? 하라노! 뭐야? 하라노! 뭐야? 하라노! 뭐 하는 거야? 하라노! 아 근데 이거 아홉 개가 뜬 거 자체가 일단은 너무 잘 뜬... 아 근데 진주님 제가 오늘 잠을 안 자가지고 아 진짜 잠을 안 잔 거라고요? 지금 빈혈이 와요 아 무슨! 뇌에 산소만 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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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온몸을 써도 하니까 아니 상자를 직접 까는 것처럼 하시면 어떡해요 간절한 만큼 주신다고요 정모 형님은 뇌사에 진지하게 하시라니까요? 아니 도레이션에도 그냥 개무실을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진짜 정말 이상호! 열심히 할게요 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뒤로 갔다가 졸아! 이렇게 줘! 줘! 자 오잖아 훅 오잖아 인열 조심하세요 C2, 4, 5! 눌러! 저기서 금카 같으면 돼! 금카가 하나 먼저 다 같이 해! 하나 먼저 하나 먼저 하나 먼저 아 근데 하나 먹은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근데 내가 여기서 이거 먹어주면 되는 거잖아 오 네 내가 무심하게 투 던져주면서 무심하게 투? 안 나오잖아 스페이스 봐 왜? 나 하나 먹었잖아 하나 먹었잖아 어떻게 한 거야 하나 먹었잖아 하나 먹었잖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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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완전 프로 같았어요 제일 전문가 같았어요 오늘 중에 뭐뭐 아하하 아하하 이번엔 제가 다른 거 해드릴게요 노래가 이렇게 중요해요? 잠깐만요 제가 못 찾았어요 아니 BGM 뭐가 중요해 아니 중요해 카드카드한테 뭐 이런 거 중요하다니까 열심히 선정을 해 아니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아 진짜 얼마나 편하게 산 거야 이거 아니 전혀 간절함이 없어 이 사람 아니 아니 이런 거는 혼자 하실 때도 얘 나와라 이런 거 보다 뭔가 좀 간절함 애간장 태우면서 깔까말까 깔까말까 얘네들이 열받아서 좀 깔이 새끼야 이렇게 나올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어요 노래가 점점 고조되는데요? 자 이제 무게 가는 거예요 가나요 까놔요 까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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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요 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공격수 아니에요? 잠시만요 선생님 괜찮아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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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럴 때 또 안 터지잖아요 네 안 나오니까 뭐 이렇게 나가줬다가 이러고 나가줬다가 정우 오빠죠 네 정우 오빠 오빠 진짜 이거 한 번 줄게 됐잖아 이러면서 한탄으로 나왔고 의미 없는 마우스 딸깍딸깍 몇 번 해주고 지금쯤은 줄까? 나 잘 모르겠네 하면서 딱 이제 헤리텍 들어가는 거예요 점우 오빠 제발 공격수 배고시방 나쁘지 않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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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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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나 버렸다 우리 것 근데 이렇게 해야지 이제 즐겁잖아요 네 야부장 천가한 거 같아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즐겁고 같이 응원하고 너무 즐거워 근데 이런 거 계산해 주시거나 그런 분 채팅 매니저 분은 없는 거죠? 그럼 막 욕해도 내가 못보면 통과 보이면 밴 개꿀인데? 다음부턴 내가 욕하라고 무슨 소리예요 자 일단 조금 안 좋은 팩들부터 안 좋은 거부터 다 까버리고 이런 거는 그냥 따도 보지 말고 까버려 천하도 보지 말고? 좋은 거 주지도 않아요 아 주말요? 왜냐면은 넥스는 말이죠 아 기대컨이었구나 이거 아 이거 기대컨이구나 절대 안 좋아요 근데 와 뭐야! 좋은 거예요? 야 여기서 620억 은바페까지 은바페? 이거부터 가보자 이거 또 보지 마요? 아니 이거 봐도 돼 내가 진짜 돈 많이 벌고 싶다 좀 간절하게 가는 거고 관심 없어 그냥 뜨는 데로 가버려 이런 분이 한 번 무심하게 어 아니 간절하게 가야죠 완전 그러면 또 부금 세팅부터 하셔야죠 부금 세팅부터 하셔야 된다니까요 매사에 진심으로 말하니까 근데 뭐가 좋을까? 바이올린 소리에 맞춰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바이올린이요? 어? 가야지 그래 늦어도 지금 가야 돼 잠시만 잠시만 나 안돼 제발 아 왔잖아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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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불꽃 불꽃 뭐야 쇼리언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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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레시얼 쇼리언 쇼리언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이거는 이제 이 호로 가야겠다 임선비님의 챔피언 세명마 abe 오바미야! 오바미야! 알지? 어.. 왜.. 2부금은 틀지 마 죄송한데 저 이번에 저작권 한 번 쓰겠습니다 승려할 때는 저작권 서버까지 승부고 승부 봐야 돼 진짜 사성 가는 거야? 가는 거예요 진짜 사성 가는 거야? 여기서! 알틴 블링크다! 야무신 게 나와 준다면! 실벌! 시드 조커 프랑스야! 프랑스! 프랑스! 아! 저거 뭐야! 디코멘! 저작권까지 쓰셔놓고 하.. 진짜.. 실러서는 가격이 더 올라가는 친구고 헤어지 퇴근 이런 애들은 그냥 팔아버려 음.. 옆에서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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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배우라고 언지도 모르겠어! 뭔지 모르는 물어봐! 외계호자! 외계호! 외계호가 아니라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물어보세요 저한테! 피파하고 싶은 거 맞아 당신? 맞아요 피파하고 싶어 당신 그냥! 죄송해요! 피파 잠깐 반짝하니까 원하시고 어떻게든 발 한 번 넣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죄송해요! 아니지? 죄송해요! 열심히 해야 돼 진짜! 죄송해요! 뭐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요? 쓰고 싶은 선수가 있는지 없는지만 이제 그러면 베르노만! 베르노를 쓰고 싶다? 네! 제가 팀을 짜드릴게요! 여기 말고 저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 내가 같이 머리 맞대고 마셔서 해줄 테니까 저기에 친구가.. 아 저기 시청자들? 아니 저쪽에는 친구가 좀 있어요! 누구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프리카에요 아프리카에 아프리카에 친구들이랑 뭐 그럼 다 같이 모여서 뭐 이렇게 짜는 거예요? 나 궁금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게 아니다! 걔네들이랑 이제 좀 더 좋게 팀을 짜려고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말인 거예요 아니 그 친구들이 누구예요? BJ인 거예요? 그러니까 BJ예요 BJ! 뭐지? 신추리 말고 BJ들이랑 한다고요! 아니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이거 다 이해했는데 왜 혼자 이해를 못해? 나가! 오케이! 하베르츠 내가 원래 하던대로 해봐야지 긴장되는데요? 아 그만 보세요! 긴장되네! 오오오오오오!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아 진짜... 왜? 왜? 어이구나 잘해 뭐든 해봐 왜? 뭐야? 뭐라도 해봐 왜? 울리잖아! 왜? 근데... 하... 골픽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어 이상하다? 하하님한테 한 번밖에 안 먹혔던데 그래서... 이어서... 그렇지! 아유 세레머니! 자 제트D가... 제트D가 뭐예요 근데? 이즈가... 우와... 헐! Z 누르면서 D 하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야 뭐예요 이게 씜 골을 넣으려면 골대로 가까이 가야죠 왜 골대여서 멀어지려고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당하신 마셨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 아니라 대답을 하라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대답을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대답을 하라니까! 대답이 뭔데요! 대답이! 대답! 아니 왜 꼴대에서 멀리러 가냐고요? 아 얘가 하지마! 왜 꼴대에서 멀리 가는지! 이유를 얘기하고! 이유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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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요. 근데 이겼어요가 아니라 저희 누나도 이렇게는 안 해요. 아 죄송합니다. 말컥! 티모베르노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팀에 이제 티모베르노를 넣을 건데 그럼 나무위키에 들어가서 티모베르노의 모든 걸 외울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래야 뭐 세리머니를 할 때 이제 내 선수를 알아야 뭘 어필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중요해서? 선생님 거 영상 있어요?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이제 저는 해리케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해리케인으로 꼴려면은 경호 형이 캐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맞아. 해리 캐캐인 이런 게 있어요. 약간 이런 것처럼. 아유! 카카 캐캐 하하하하 이런 느낌. 카카 캐캐캐 커캐캐 이제 킥 바뀌었다. 녹음기를 많이 애용해라. 상대의 멘탈을 깨는 게 중요한 거예요. 멘탈 깨기. 꼬리뉴님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셔가지고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그거 있어요. 촉박했잖아. 맞아 맞아. 아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알려준 것만 조금... 하려고만 해 봐야 하려고만. 네, 갑자기 잘하고 싶어 졌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